1. 개의 귀를 잡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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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의 귀를 잡는 자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가 있지만 보려고 해도 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초원에 사파리에 가도 사자가 저절로 보이진 않습니다 찾아다녀야 되고요 더군다나 길가에서 사자를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밤중에 와서 사자가 와서 소를 물어 죽였다, 양을 데리고 갔다 하는 소문은 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자가 그렇게 보이게 돌아다니지 않죠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잘 보기 힘든 길에서는 더더군다나 보기 어려운 사자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가지 않고 방콕한다는 것이죠 사자는 뭐를 의미할까요?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염려한다는 것을 우리 서로 알게 되죠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이 제일 높이 치는 건 건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시절에는 경제인, 또 힘이 없을 때는 권세가 있는 사람, 법조인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 되죠 매스컴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연예인 그들이 항상 선방의 대상이고 요즘은 체육인이죠 몸이 좋은 사람 프로운동 선수 그런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남다른 건강과 체력과 운동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인구의 회자되는 거죠 그야말로 퀘르포쿨트 몸에 대한 숭배가 그런데 세월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육체적인 육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능력 또 그런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함이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다시 또 그렇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건강은 사자와 같습니다 또 사자는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몸에 결정적인 어려움과 치명타를 주는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움츠려 드는 게으름은 두 가지입니다 먹고 살고 치우고 정돈하는 일에 게으른 게으름도 있고요 그건 본능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게으름을 말할 수 있죠 먹고 사는 일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도 부지런해야 하고요 또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해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래도 부지런하고 시선이 한 번 더 미쳐야 하는 일이지 그래서 섬김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섬겨지지 않습니다 은혜받고 예수 믿고 그냥 살면 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거고 성품의 결단, 행동의 결단 행동의 결단 대신에 제가 요즘 섬김의 결단이라고 말을 바꾸자 왜냐하면 행동의 결단이 거의 그냥 마음속의 결단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도 없고 움직여지지도 않는 손과 발이 동원이 안 되는 행동의 결단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사자가 길에 있다, 사자가 길에 있다 하기 쉬운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섬김의 결단을 하자 내 삶의 습관과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자 내 침상과 거실과 우리 문 밖으로 나가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을 해서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자 또 뭐 있나요 여러분? 나이, 그렇습니다 나이와 연관된 연관검색어 뭐 주름 또 뭐 체력, 뱃살 그리고 온갖 종합검사에서 나오는 지수들 당수치, 또 콜레스테롤 수치 또 뭐 있나요? 핏줄의 노화 정도 갑상선 저한테 있는 것을 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 나이와 연관된 것들 이것도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제하죠 사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고 나타날 거라는 개연성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이가 주는 두려움은 실제하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옆집 건너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또 우리 교우가 쓰러졌다는 얘기는 들리지만 내게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의 이유를 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는 것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깁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자꾸 게을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떨쳐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경계선 그 경계선은 넘어서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넘어서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처한 형평과 나이와 나의 모습의 경계선은 넘어서 가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문짝이 돌쩍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이라 문짝은 돌쩍이를 따라 이 힌지를 따라서 문짝은 이렇게 삐그덕 삐그덕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쩍이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죠 문은 그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맴돌죠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사회 좋은 부부는 아침에 식사도 갖다 주죠 이렇게 하면 그럼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주고 여러분도 야 나는 언제나 침대 위에서 아침 식사를 한번 받아보나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네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침상에서 아침 식사를 받을까요? 스크램블도, 햄도, 소세지도 이 영국 아침 식사 토스트도, 잼도, 버터도, 요구르트도, 시리얼도 다 침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드실까요? 몸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맴도입니다 침상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 태초에 생각이 있었다 믿음도 생각이고 묵상도 생각이고 섬김도 생각이고 생각에서만 멈추고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세계는 매우 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상은 오늘날 컴퓨터이기도 하죠 컴퓨터의 가상현실 속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은 구천을 떠들지만 그러나 실제로 몸은 움직이지 않고 실행도 없어지는 불행한 인간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생각 밖으로 나가야 하고 컴퓨터, 모니터와 자판 밖으로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독일을 잘 사는 법, 내비게이션을 보지 말자 내비게이션 없이 나간다고 경찰이 출동하거나 아니면 저 갓길에 가서 이렇게 들이받지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도 보이지 않고 하늘도 보이지 않고 프랑프트의 스카이라인도 보이지 않고 강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보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이 그 대신에 미리 지도를 한번 보고 길을 떠나보면 삶이 느껴집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독일이 느껴지죠 독일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자마자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초긴장하고 훈짐이 달아야 독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오시면 공항에로 마정 안 나가고 지도를 알려줘서 전철 타고 오라고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망은 듣겠지만 독일은 첫날부터 느끼게 될 겁니다 긴장을 빡 해서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해를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 스스로 구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누군가 나에게 위로운 말과 그 다음에 신앙적인 권명과 그리고 도움과 안내만을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즉 개척자의 신앙이 전혀 사라져버린 보통 큰 교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그 안에 다 있다고 이미 내가 알만한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서점 안에 가면 다 있다고 내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걸었던 길은 다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블루오션이고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신앙 문제는 다 해서 그러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봤던 길 떠가는 것 뿐인데 그것도 다 가지 못하고 가기도 싫다 그건 게으른 변명이고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입니다 영적인 것은 십자가 얘기는 블루오션입니다 보금 보금 2000년 동안 수억 명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보금을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신대원 가도 안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시들만이 난무합니다 카더라 카더라 그렇다더라 누구는 예수 믿고도 실패했대더라 그런 얘기만 전설처럼 떠돌고 있을 뿐입니다 안 가본 길입니다 가야 합니다 기도해서 찾고 하나님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기도는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봐야 됩니다 모교여자 직장반이 일하랴 가정 돌보랴 제자 훈련하랴 또 교회 섬기기도 하랴 사실은 피곤하고 힘들다 말하려면 이유는 수도 없지만 제가 기도 작정을 해보죠 기도 작정하고 굉장히 뜨거워도 지고 의욕도 생기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당연하다 모든 게 당연하다 제자반 앞선 사람들 다른 교인들도 수없이 했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 어떻게인가 밟아가는 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 일입니다 여러분 작년 사순절과 올해 사순절은 또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은 또 다를 겁니다 빌 게이츠가 판데미가 다른 종류로 또 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거 뭐 죽으려는 거야 살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청성 없는 전쟁은 항상 계속되고 있고 시련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만하고만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원수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계속 될 겁니다 이를 고달프다 힘들다 이기지 않고 믿음의 싸움 싸우는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름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극치 게으름의 정수 음식을 그릇에 넣고 입에까지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그랬을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으름에 이건 분명히 전염성일 것 같습니다 뭔가 바이러스가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멍때린다고 그러죠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멍때리는 사람 그랬더니 한 3분의 1 선들었습니다 그러죠 피곤과 그 다음에 어떤 지친 것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멍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과 상념에 그냥 맡기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귀찮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16절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라 정당화하는 방어 기제는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게으름을 신앙적인 게으름을 생각과 컴퓨터 안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힘든 날을 보냈다고 그럴수록 부지런해야죠 몸도 움직여야 하고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세수하고 기름 좀 바르세요 그러면 훨씬 낫습니다 아 귀찮아 그건 내가 오늘 나라를 구하고 왔거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 온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게으른 거죠 세수하고 기름을 바르면 피부 관리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 그냥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나이 탓하면서 게으르거나 건강 탓하면서 게으르거나 그냥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몸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변명하는 거죠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게으른 것은 게으른 거죠 주의요 게으른 변명으로 자기 무기를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게으른 얘기를 하니까 자책이 많이 되네요 잠깐 분위기를 전환해서 남의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17절부터는 우리가 좋아하는 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아들을 다섯 종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것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시빌코라제 시민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핵꽂이를 당하거나 누가 테러나 위협을 가하면 말려야죠 아무도 말리지 않고 보지도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회입니다 말려져야 되는데 그러나 쓸데없이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자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불덕이나 입에다가 씌워놓은 이런 개의 귀를 잡는 것은 미련하죠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일에 끼어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테러리스트죠 암호클로이퍼 가서 괜히 테러를 저지르거나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광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죠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사람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와서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니까 피해야 되죠 그래서 사회의 안전망을 위해서 공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공권력은 항상 필요합니다 사회가 굉장히 선해지고 또 민주주의가 고도로 되면 공권력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원래는 무정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공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게 무슨 제도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그냥 턱도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와서 이유도 없이 난장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불안해지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공권력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어떤 정치적인 억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공기를 맡고 있는 소방관이라든지 또 위급한 그런 재난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구들이 강력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경찰도 어느 정도까지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게 물론 친절해야 되지만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독일의 관창에 가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권한이 센 편이죠 센 편이고 힘도 있고 그래서 난민들이 200만이 들어오는데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깐깐하고 법과 질서가 공권력이 상당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국경 앞에 쫙 서 있고 그런데 경찰 수가 아주 퇴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고 그래서 경찰력이 부족해서 독일 치안과 이런 게 어렵다 그리고 난민들 중에는 트로이 목마를 타고 오는 상당히 테러, 테러범들이 독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들어오는데 규제가 약하고요 사회가 안전하기 때문에 테러범들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자꾸 와서 검문하고 자꾸 그러면 힘드니까 그런데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경찰력이 부족하면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걱정을 했고요 또 우리 외국인들은 그런 불안이 있죠 우리도 그런 난민들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 여기서 간신히 애를 써서 여기서 공부하고 또 여기서 열심히 적응하면서 이 사회 속에 수능에 왔는데 그래서 인정을 받고 안약현동을 받았는데 난민들하고 같이 취급을 해버린다는 건 좀 억울한 일이죠 경찰력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별로 없고 물론 독일 뉴스는 그런 걸 보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난민하임이나 이런데 한 몇십 년 동안 최근에 집중적인 시리아 난민 외에도 그 전에 난민하임에 방화 사건도 많았고 그 후 테러도 꽤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확인한 것만 해도 한 200번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그마한 일들이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난민 나가라고 늘 시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독일에 상당히 객관적인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난민들을 마을마을마다 다 갖다 섞어 넣었잖아요 한쪽에다 다 개토로 몰지 않고 다 섞어서 집어 넣는데도 그들이 별로 표가 나지 않은 거죠 시동 걸어놓고 공의전만 좀 하고 있어도 창문 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공권력이 자기 권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 없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민정신이 있고 또 질서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과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나서서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필요 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또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 이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 남의 얘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모함하는 자들이 문제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거나 공연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 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모함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이 다툼이 있는 것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해서 신나를 끼얹어서 불이 지금 붙어서 타고 있는데 불을 더 태우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이런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고 시비를 일으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단을 하고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 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죄는 깊은 데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가장 전제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남의 말 험담도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인상으로 편견으로 오만으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안에는 편견이 소설 제목처럼 오만과 편견이 그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데 상당히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불필요하게 남의 말 하지 않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을 사람과 인간성과 성품과 연결시켜서 나의 고정적인 생각으로 거기다 두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을 사람하고 떼어서 잘못만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죠 이건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통신호를 어겼다 교통신호를 어긴 게 잘못이라는 것을 그렇게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저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거기에다가 레테르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편견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법과 죄라는 사실은 어디 가버리고 나의 편견난이 남게 되고 분노와 증오만이 남게 되는 결국은 이게 죄가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객관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죄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떼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 수 없고 죄와 증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 별식과 같아서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네 번째 문제의 아들은 기만하는 사람들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온유한 입술 원어에는 불타는 입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술로는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속은 톡인데 그 위에다가 낮에는 찌꺼기 그 찌꺼기 은을 만들고 있다가 이렇게 남은 찌꺼기를 살짝 톡이에다가 입힌 거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겠죠 싸구려 화장을 한 것과 같은 뭔가 어색함 그게 기만하는 모습이라 보기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말이 좋을지라도 마음에는 일곱 가지 가지간 것 일곱이라는 건 완전 숫자죠 온갖 것이라는 얘기죠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있다 기만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에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니까 오래 목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기만하는 것에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우리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경애하는 삶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적 우리가 결코 허용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 다섯 번째는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을 빠질 것이오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어 그것에 치이리라 그렇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 그래서 미련한 자에서 악인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사회가 악인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건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례를 자꾸 개발하고 미담을 만들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순수하고 순진한 사고를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자꾸 경계심이 커지고 영악해지고 그리고 계속 문제사례들만 열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심이 흉흉해지고 지혜롭다 하지만 그러나 서로 불신하는 사회가 되는 것 어려운 거죠 그러면 순수한 사람들을 경멸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 함정 파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함정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정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스스로 자멸한다 28절도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처만은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두 번 요즘 말로 이차가 해 아처만은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게으름을 멀리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에 우리가 나서지 아니하고 또 위해를 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다소 나이브하게 은혜 안에 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추건합니다 여기에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말씀 새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아니까 넘기세요 넘겨서 보시되 답을 안 다른 분은 답 찾으러 그렇게 뒤적거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물어볼 거니까 1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뭐를 뭐하라 사무엘 요어로 경유를 오 적었어? 알고 있어 그냥? 훌륭합니다 정령이 내 뭐가 있겠고 그건 잘 모르겠지 장래가 있겠고 그리고 내 무엇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명 소망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집은 뭐로 말미야마 건축되고 윤석열 집사님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지금 멀어서 안 들리는 거죠 지혜로 말미야마 건축되고 그리고 뭘로 말미야마 견고하게 되고요 명철 그렇습니다 명철로 말미야마 견고하게 되며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옛날 성경에는 눕자였죠 개혁 성경에 가로가 커요 누워있자 눕자나 누워있자나 왜 이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눕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누워있자라고 바꿨는지 하여튼요 누워있자라고 요즘 하나요 눕자라고 하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뭐같이 오며 강도같이 오며 전에는 도적같이 오며 전에는 도적같이라고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도적같이라고 생각했는데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뭐같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다 보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자는 길가에 있는 사자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어흥 사자 말고 메신저 사자 충성된 사자는 글을 보내니 마치 수산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내 누구가 배고파하거든 친구? 왼수 그렇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무엇을? 숯을 숯불을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왁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니 원수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왜 핀 숯을 그 머리에서 놔요? 숯을 펴가지고 머리에다 놓으면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의 이야기에 보면 잘못한 사람에게 숯을 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놓아서 머리가 뜨끈뜨끈 하겠죠 죽지는 않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머리에다가 뜨끈뜨끈 안 떨어지게 이렇게 있으려면 굉장히 조심도 하고 잘못을 굉장히 많이 뒤우치고 반성해서 돌이킬 기회를 준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사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핀 숯을 머리에 넣는 것처럼 원수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가서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이렇게 뭐 미트 미트 콜렌조 이래 오네 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물도 따라주고 하니까 아하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6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똑같은 게 또 나오니까 약간 망설이는데 미련한 것을 거두 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두 평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만 또 못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 금방 목사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별미 별미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공부 마쳤으니까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게으른 것을 피하자는 위해서 이 찬양을 같이 응답 찬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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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